운동장 표면 정리작업은 스마츠에게 맡기세요. 충남 청양중학교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주식회사 스마츠입니다.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청양중학교에 운동장 표면 정리작업 다녀왔습니다. 청양중학교는 올해 1월 운동장 표면 정리 및 소금 살포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학교 상황상 겨울철에 작업하게 되었고 학교 요청사항에 맞춰 소금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운동장이 넓은 편이고 표면 평탄이 잘 맞지 않았는데 운동장 클리닉 및 소금 살포 작업으로 표면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었는데요. 지난 여름 큰 비가 급작스럽게 내리면서 운동장에 물길이 생겨 운동장 표면 정리작업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남 청양중학교 운동장 작업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운동장에 전체적으로 물길이 있습니다. 한 번 생긴 물길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며 부분 전체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학교의 예상과 상황에 맞춰 표면 정리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장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네요. 운동장 전체에 물길이 나 있어 표면 정리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차량에 대형 평탄부를 연결하여 본격적으로 표면 정리작업을 시작합니다. 대형 평탄부는 운동장 표면 3-5cm를 힘있게 긁어주는 부속품이며 차량에 단독 연결하여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운동장 구석구석 정리작업합니다. 대형 평탄부를 이용해 운동장 전체 표면을 1차 정리한 후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해 2차 표면 정리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는 소형 평탄부, 일반 필터, 롤러가 하나로 되어 있어 원스탑으로 신속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운동장 모서리 부분에 마사토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여유 있는 부분에 마사토로 부분 부수를 해드렸습니다. 운동장에 마사토가 부족한 경우는 부분 부토, 전체 부토 작업을 진행해주는 것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반 필터를 메시 필터로 교체한 후 운동장 마무리 면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무리 작업 시에는 직선주행하며 운동장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합니다. 운동장 전체에 길게 형성되어 있던 물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장으로 복모하였네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을 제공하고자 저희 스마츠를 믿고 다시 한번 선택해주신 청양중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마츠는 마사토로 조성된 학교 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을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해 그라운드 마스터 특허 공법으로 작업하는 운동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기업입니다. 마사토로 조성된 운동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 작업이 병행되어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 컨디션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저희 스마츠에게 문의주셔서 신속한 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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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